여행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최고입니다. 우리 부들이 힘없이 모금은 정당한 영광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넘들이 당신을 섬깁니다, 베하. 넘들은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오롱합니다. 하지만 넘들이 당신을 섬깁니다, 베하. 넘들은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오롱합니다. 다른 보적들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보적들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보적들은 필요 없습니다. 도망간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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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없는 놈들이 너희가 마친 경비병들도 이 위대한 놈들이 궁전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다운! 만국 증명해! 진입자들을 지어진다! 눈들의 머리를 바치는 부족 내 총애를 얻을 것이다! 무당 부족이 대야와 권력의 풍선에 너희 예수들에게 보여준다! 왜 우리가 대야를 도전해야 하는지 무당 부족이 우리들은 운명을 지배할 이 정당한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 카제씨 모족이 왕을 보조할 만한 침을 가진 유일한 모족인지 알려주겠단다 말도 안 돼! 니의 심은 대목 최강이다 나는 난 부족이 내 모국 최고의 부족인지 보여주마 이 부족이 진짜 부족이다 그건 영원 불멸의 진리야 누가 우리 전당의 매부에르트같이 바르다꾸만 아게스 부족놈들이나 이런 베스를 저질 것이다 구르단 부족의 개들이나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린다 너희 부족이 가장 절실하니 분명 너희가 범인이다 구르단 부족만이 맞아 내게 쓴 하르다꾸들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등동적을 계획시키겠지 배신적 너희야 각본을 잘 짜왔군 하지만 우리 속지 않아 너희 부족은 서로 결탁한 게 분명해 배하의 영광을 위해 제국의 이름으로 너희 모두를 쓰러뜨리겠다 사방에 비디오를 줄 수 없을 겁니다 아버지 예의 나이 그 여행을 위해 그리어 내게 내게 그 여행을 외쳐 공격 구축 서 국 구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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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